패키지 패키지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로 자 이제 여기서 잘해야 돼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야야야 일단 꺼져 아우씨 야야 꺼져 꺼져 아 피가미 3박이야 2,3위 버전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왜왜 그래 난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차우차우 그래 난 중국기야 중국기 미나미나 아니 왜 했잖아 제대로 하라고 미친새끼야 해도 지랄이야 안 해도 지랄이야 고맙습니다 와 되게 재심했다 자 일단은 이건 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3명이서 같이 까야 되거든요 야 이거 44장을 3명이서 어떻게 나누지 아 이거는 그렇게 가면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 야 이거 야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 2장씩 빼고 뭐 뭐라고요? 13장씩 하면 된다고요? 14 아 2장씩 빼면 14 2장씩 빼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 많아서 빼겠습니다 자 2장씩 월배만 뽑으면 됩니다 월배 누가 많이 뽑는지 아 아 22장을 다 본인이 먼저 다 까야 돼 돌아가면서 까는 거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 겁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매겨 놓고 최종 우승자를 갚는 거 월배율에 다 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깔 겁니까? 14장씩 가면 됩니다 누가 먼저 깔 거예요? 누가 먼저 깔 겁니까? 저부터 깔래요 좋습니다 자 리지님부터 저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어 저기요 어? 아니 왜 다들 가 내가 한다니까? 어? 죄송합니다 너희들 언니 마음에 안 드니? 아니 저 지금 어 안녕 누구 왔어요 누구? 저 창근 배신자 창근이 왔다고? 아 배신자? 창근이 ㅈㄴ 싫지 저런 스타일 개같이 오빠들 12시에요 추천 추천 오케이 우리 너무 좋대 그러면 우리 수수하며 배고 갈게 왜 씹어줬 거야 오빠들 추천 추천 뭐라고요? 추천 추천 뭐라고요? 엄마들 세파고 있어 저 사천기까지 싣고 가야 저 이 엘받게 하지마 엄마들 엄마들 뭐하라고 물을 좀 뭐라고 수수하수 있어 엄마들 심어졌대 사천기 좀 싣고 가겠습니다 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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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천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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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우 내가 찍으라 할 때 너무 안찍고 어? 이지님이 찍으라니까 아우 와 감사합니다 엄마들 야 너만 가이냐 감사합니다 자 오늘 피파를 모르신 분들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14장씩 자 월배 몇장든지 가고겠습니다 14장씩이요 호날두 3점 포그바 2점 제가 여기다 매체에서 적을게요 호날두 3점 포그바 2점 질라탄 2점 나머지 다 1점 종테리만 마이너스 1점입니다 14장 가시면 됩니다 월배만 나오면 좋은 거니까 그렇죠 갑니다 자 갈게요 요리승 요리한 남자라고요? 오우 자 자 크로스 1점입니다 1점 크로스 1점 자 저 적을게요 1점 오우 지금 안 뜨고 있습니다 14장 가시면 되죠 획득상수 여기 보입니다 자 6장째 오우 너무 안 뜨네 응응 리액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응 아 오늘 왜 이렇게 아니 내가 봤을 때 넥슨 유혹해봐 약간 고혹적인 거 없어요? 약간 고혹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거? 넥슨 유혹하기? 넥슨 이모 맘에 안들어? 오우 그런 거 좋았어 넥슨 넥슨 들어와 어 아니 아니 뭐해 들어와 또 아니 왜 넥슨 들어와 들어와 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장 더 까면 돼요 자 일단 1점입니다 크로스 오우 미치겠네 진짜 으악 안나 자 패키지 현금 200만원 자자자자자 자 지금 이제 4장 남았습니다 4장 4장 남았습니다 4장 4장 남았어요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자 하나 누나 앞으로 좀 오라고 하네요 팬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자자자 4장 자 자 지금 오케이 2점 자 크로스 마르셀로 2점입니다 box 아 저 나갔다 올게요 예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세요 자 개놀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아 안 닿았어요 진짜 손 닿았어요 손 닿았습니다 손 오 김병진 형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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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진 형님 합방 한 번 하시죠 자 이거 한 번 하고 자 14장 까시면 됩니다 일단은 니지님은 크로스 마르셀로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치신 분은 이제 좀 세게 갑니다 자 여기서 치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 관제탑 자 그 다음에 섹시댄스 아 저는 섹시댄스에요? 네 여기 사라졌다 아니 관제탑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서있어요 우상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점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뭐 있어요 뭐 해야 되죠 그 토끼송 할 줄 알아요 토끼송 토끼 좋다 뭔지 몰라요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 아이돌 춤 그런 거 없어요? 원더걸스 템 미? 없어요 없어요? 원더걸스 템 미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관제탑 아니 관제탑을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예? 핑미 돼요 핑미? 아니 핑미도 안 돼요 핑미도 안 돼 왜 안 되는지 알죠 안 돼 그런 거 안 돼 그런 거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토끼가 제일 나은 거 같은데 아니 토끼 아 근데 제가 진짜 네 제가 정말 별풍선이 터져서 어떻게 진짜 열혈팔이 너무너무 원해가지고 해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진짜 제가 어떻게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는데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PPAP 하세요 됐죠 그러면 네네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시다 자 이제 정리해줬어요 자 갑니다 자 아니 야 삭발을 어떻게 하냐 자 일단 한 장 야 삭발을 어떻게 하냐 뭔 개소리야 자 자 보고 봐 오 지금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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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자 자 자 자 자 1점 자 부폰 자 1점입니다 잠깐만 이러지 말아봐 오케이 오케이 자 일곱장 남았어 일곱장 남았어 이러지 말아봐 삭발 방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진짜 아 진짜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런게 소용이 있어요 아니 소용이 있긴 하더라 저번에 차분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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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등 되기 쉽나보다 근데 그런거 좋아 그런거 진짜 좋아 뭔지 이해 되죠 응 자 아니 하나칭칭이 배려하는게 아니라 아까 하나칭칭이 오 손해받자 그래서 오늘 아프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몇장 더 꺼야idé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 1회 2 3회 2 6장 더 꺼면 되 자 이제 14장만 숨으면 되 아 3점입니다 3점이에요 3점입니다 непос징 아니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왜이냐면 7개17 아시죠 유리랑 다 söy해서 계산할거라서 14장 남근에 응 2점 만 더 2점 만 더 자 램지 제발 제발 좋습니다 3점입니다 아우베스 알론소 부폰 자 3점입니다 하나찡찡 3점 자 이거 이제 다 계산해서 할겁니다 자 가시죠 네 좋습니다 뭐 자기만의 버프 그런거 없어요? 얼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아니 내 얼굴 왜 봐 이제 나쁜 기운이 왔으니까 좋은 기운이 오케이 좋습니다 나쁜 기운이 왔으니까 좋은 아 아니요 아니요 말실수 반대 반대 아우 좀 슬슬해라 슬슬 열받게 하네 네네 자 존나 열받게 하네 모두 개봉으로 일단 4점 가겠습니다 어 알았어요 네 자 오 1점 자 남자친구 자 2점입니다 자 보고 봐 자 처음 안했구요 아집니다 오오 또 남아 존나 보습니다 자 2점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근데 유래 원래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까 88점 안 갈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건 노잼이고 좋습니다 3점 좋습니다 3점 좋구요 좋구요 오 오케이 아주 좋습니다 호남자나 뽑아봐라 와 4점 오 4점 좋습니다 4점 맞아요 4점 아주 좋습니다 4점이구요 오 오 5점 좋습니다 미쳤어요 자 좋습니다 5점이구요 네 자 계속해서 가지고 5점 남았습니다 오 6점 미쳤습니다 야 야 야 야 니가 야 니가 니가 이번 경기 이길거 같은데 이었습니다 자 9점 자 호날두까지 9점입니다 9점 자 10점입니다 10점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어 레고는 10점이구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자 이번에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슈틀리케 칸은 1점이구요 유래나오기만 하면 다 5점입니다 슈틀리케 아니 칸만 1점이고 슈틀리케 유래나오기만 5점 그 대신 차분권이 10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죠 역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니즈니부터 다시 까겠습니다 자 두 장 먼저 뺄게요 먼저 안할래요 그럼 누가 먼저 할래 애기 먼저 애기 먼저 자 레고 먼저 슈틀리케 마이너스 1점 왜냐면 슈틀리케 요새 바로는 실수도 있잖아 마이너스 1점으로 오케이 자 갑시다 자 14장 까면 돼요 차분권 10점 10점 자자자 갑니다 나머지 다 5점 몇 장 까면 됩니까 14장 아 힙아우드까지 야 스탑하고 힙아우드까지 10점 하자 스탑이 되자니까 스탑하고 힙아우드까지 아버지 박정무 아니에요 네 11번 자 가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굳이 안해도 돼 아 너무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어 자 가보겠습니다 너 성씨가 뭔데 김씨입니다 오케이 가자 가자 그런 얘기는 안해도 돼 알겠습니다 오케이 조정 아 김병지 형님 김병지 형님 김병지 형님 그 2점이고 홍명보 3점 유상철 2점 그 다음에 나머지 1점이고 엠버서든 다 1점입니다 자 가시고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오! 자 1점입니다 11점입니다 레고 11점 자 차돌이까지 계속 가세요 14장 가면 됩니다 자 태베즈 태베즈 같은 스타일 좋아해요? 어 약간 이게 전 남자친구가 태베즈를 닮았었는데 전 남자친구 태베즈 닮았다고? 네 너 몇 살 때 사귀었는데 너 18살이잖아 네 16살 때 사귀었어? 네 내가 어떻게 맞히지 그거를? 그러게요 그니까 그걸 내가 맞혔네 무당? 며칠 사귀었어? 한.. 100일? 100일 사귀었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약간 태베즈 같은 약간 오정태 같은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아니요 진짜 싫어서 헤어졌어요 진짜 싫어서 헤어졌다고? 오 알겠습니다 싫은데 100일이나 만났어? 그냥 뭐 아 아닙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넌 꼬치꼬치 깨물으면 안 되잖아 자 가겠습니다 자 자 보아탱 자 11점 계속해서 갑니다 자 유리에 뜨면 이제 레전드예요 자 12점 레고 12점입니다 5점 다 나와 자 차돌이 자 자 아니 그 뜻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물타기 오진다 진짜 자 7장 남았어 빨리 출발하고요 아 7장 남았어 이제? 아 5장 먼저 응 5장 먼저 그렇지 그렇지 잘 까네 펠라인이 자 폭탄머리 자 메스트 외질 좋습니다 오 1점이에요 박재성 1점입니다 아아 자 13점 레고 13점 자 레고 13점 자 2장 남았습니다 2장 자 한나찡찡 안 보인다고 하네요 2장이다 한나찡찡 인기 많구나 인기 많구나 근데 진짜로 이쁘색 진짜 너도 예뻐 빨리 해 빨리 알겠습니다 네네네네네 자 이열이 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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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열이 형이 뭐한 줄 알아? 을룡토 했잖아 알지 대가리 때린거 아 네 내 머리 때리면 살짝 그래야 재밌잖아 빨리 빨리 어 진짜 때려야 돼 세게 어어 아아악 그런거estar 이렇게 잘 잡았잖아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레고 12점 아 왜 이렇게 쟤 세게 때리냐 제가 가서 아니 뭐 좀 뒤로 가 빨리 누가 할 거야 아아 저 마지막 선생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리지 씨가 14장 자 리지 씨는 점수가 2점이에요 2점 하나칭칭지가 3점이고 자 여기서 역전할 수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힙아우드 스탄 잡은 건 10점이고 어 슈틀리케 마이너스 2점 나머지는 다 5점입니다 칸도 5점 할게요 그냥 그게 맞는 거 같아요 다 가겠습니다 14장이죠 네네네 자 갑니다 어 빡종 아니에요 ㅋㅋㅋㅋ ㅋㅋㅋㅋ 자 마시알 자 10점 남았어요 10점 남았습니다 자 4점입니다 아 3점 3점 3 3점이에요 3점 아니 몇 점이었죠? 저요? 지금 3점? 네 3점 3점 아 언니 하지 마세요 야 근데 이게 공평하게 된다 자 유리스 아 솔직히 섹시댄스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자 바디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섹시댄스 하니까 바디가 나오네 오 씹어졌고요 자 자.. 안정환! 4점입니다. 근데 안정환은.. 4점이요? 아니 안정환.. 야 근데 안정환이 2점이어야 되지 않나? 네 2점이죠. 여러분 원래.. 유상철까지 2점이지? 아니 유상철이 아니라 안정환이 2점이지. 그럼 5점. 리지 5점. 자 5점입니다. 그렇지. 유상철이 아니라 안정환이지. 자 4장 남았습니다. 관제타 보고 싶다고? 어.. 아직 많이 남았어. 자 최태우! 오! 6점입니다. 6점! 자 6점입니다. 자 페이페! 자 마지막 한 장! 안정환 그냥 1점이라고? 아니 아니 왜냐면! 야 유상철이 2점인데 안정환이 2점이 아닌 게 말이 안 되잖아. 안정환이 더 비싸는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맞아. 유상철이 1점으로 하고 안정환이 2점으로 합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오빠들 저 맘에 안 들죠? 그럼 맘에 들게 한 번 괜찮을까? 응응! 오빠들! 미안. 아 나도 저런 거 배웠어야 되는데. 미안 오빠들 미안. 아니 그럼 지금이라고 하면 되지. 빨리 빨리 빨리. 아니요. 자.. 좋습니다. 오오! 아우! 아이! 아이 좀.. 제가 이거 마우스 할 때는 좀.. 아우.. 알겠습니다. 위험할 뻔 있어요 지금. 민첩성이 좀 떨어지시네. 자 14점. 아니 민첩성이 당연히 떨어지지. 몸무게 103kg인데. 빨리 빨리.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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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점. 몸무게 전주가랑 똑같단 말이에요. 자 갑니다. 14점. 유래. 자 지금 리진 6점. 레고 15점. 하나찡찡 3점입니다. 레고. 하나찡찡 존나 예쁘다. 지금 이런 얘기 많아요 지금. 싸붐 싸붐 싸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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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 드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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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4점이죠 4점. 4점입니다. 자 계속 가시죠. 오 5점입니다. 5점. 5점. 하나찡찡 5점. 5점입니다. 자 밀러. 자 칸태. 아 이거 좀 아닌데. 뭐가 아니야. 여기서 나올 만한 친구가 아닌데. 저번에 막 트레이적이 뜨고 잘 떴잖아. 그니까요. 저번에 막 차관근 뜨고. 어허 여기서 딱 싸붐하면 떠줘야 되는. 대신 봉신. 오! 미쳤습니다. 6점입니다. 잘 갑니다 지금. 지금. 자 지금 통점 됐어요 지금. 한 번 떠. 딱 하나 떠줄 그게 됐는데. 자 손흥민. 어디 어디. 나 섹시댄스 보고 싶은데. 오. 발음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윤정환 7점. 7점.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섹시댄스. 너 언니 마음에 안 들지. 오 드립 좋았어 드립 좋았어. 오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예원 컨셉이에요. 오 아주 좋았습니다. 앤 닉쳐 매매 안 들죠. 자 이제 원래 남았습니다. 원래. 자 원래 좀 보겠습니다. 원래. 자 22장. 자 원래입니다. 원래는. 굴리트. 20점입니다. 굴리트. 굴리트 20점이고. 비에이라 10점. 그 다음에. 또 비싼 뭐가 있지 여러분들. 비에이라. 그 다음에. 아 레이카르트 10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인 것들은. 다 5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미만 들은. 원래 나오기만 하면. 다 3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렇게 할게요. 아 반니. 반니도. 10점입니다. 그 대신 굴리트는 20점입니다. 자 언제 하실 건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이거 잘 뜬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잘 뜨냐.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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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자 갑시다. 자 지금. 최종 점수. 하나찡찡 7점. 리지. 6. 리지 6점. 그 다음에 야. 내가 몇 점이냐. 레고 15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가시죠. 레츠고. 어 너무너무 섬데. 자. 이길 수 있어. 왜냐면 유레 4장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잘하면 돼. 유레. 유레만 나오는 거. 거기 그게 있기 때문에. 자. 아. 자 갑니다. 이천수 8점. 몇 장 가야 돼요. 14장 14장. 자. 2장. 8점. 자 치루. 아 진짜 하지 마라. 그렇지. 자 크리스찬 호우. 크리스찬. 쟤. 뭐였지. 유레. 저거 원래 원래 원래. 그거 아니고 원래. 원래. 왜 이렇게 어려워니까. 원래 원래. 오케이 오케이. 오늘 아프니까 이해할게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혼납니다. 밤에 안와. 오케이. 오오오오. 씹어졌다.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잘했어 잘했어. 계속 가면서. 조지세요. 아셨죠. 좋습니다. 그렇지. 9점. 9점입니다. 9점. 아주 좋아요. 9점입니다. 자 보아탱. 10점. 자 이거 지면은. 진짜. PPAP 해야 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빼면서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찡찡 12점. 레고 15점. 인생 한방이거든요. 이진님. 6점. 인생 한방입니다. 아. 몇 장 더 까야 되죠. 혹시 아세요. 저 약간 정신이 멍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까 막 나갔다 들어왔죠. 네네. 4장 까고 나간 것 같은데. 그럼 42장이니까. 지금 32장 남았으니까. 잠깐만. 4장. 4장 더 까야 되죠. 4장만 더 까면 되네. 4장.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자 이훈재. 자 13점. 어우 누가 알겠지 모릅니다. 자 레반드북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조져. 조져. 자 14점. 오 이거 재밌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영진 형님 17점. 3점. 와 미쳤습니다. 김병진 17점입니다. 자 일단 역전 했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할까요. 마지막 해봐 이번에. 네 알죠. 요번에 마지막. 오케이. 갑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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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자자. 자 지금 6점인데 여기서 잘해야 돼요. 자 갑니다. 한장씩 가야겠다. 오케 한장씩. 폴포구바 추천드도 부탁드립니다 와우 수화를 뜨면 상대방 물어야 되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사람 어디요? 사신방송 사신방송이다! 어디가 아니라 팔이에요 팔 저번에 또 그러네 오케이 7점 하나씩 17점 레고 15점 여기서 좀 많이 치고 올라가야 돼요 더글라스 코스터 여기서 많이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노이어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가야 돼요 좋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안그러면 섹시 댄스 해야 돼요 나 오늘 준비 안됐는데 8점 쭉쭉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슬슬 어디서 섹시한 냄새가 나는데 스몰링 하하 질라탄 슬슬 섹시한 냄새가 나는데 아까 아구에로 4장 남았어요 여기서 큰 거 하나 떠야 돼 음키트리한 개망이 있고요 슬슬 섹시한 냄새가 나는데 아스펠리 쿠에타 2장 남았습니다 리지 방송 꿀잼이겠다 한번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오빠는 드루와 드루와 오빠는 드루와 드루와 좋습니다 인페리 드루니 드루니 일단은 9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큰일입니다 근데 끝이 아니에요 진짜 유래가 남았기 때문에 유래를 역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리지 9점 하나찡찡 17점 레고 15점 출발 레츠고 더브라이너 너만의 리액션 그런 거 없어? 너도 방송 많이 했잖아 그런 거 없어? 저 그냥 계속 2,3 형님 따라했었어요 아니 2,3이 따라하면서라도 해 그렇게라도 해야지 자 출발 아 뭐야 아씨 조졌다 망했다 안할게요 그냥 그냥 해 뭘 조지냐 자 그런 얘기 있어 와꾸가 좀 많이 딸리니 이런 채팅 보면 어때요? 솔직하게 솔직히 그냥 인정합니다 생긴대로 살아야죠 어떡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비지 갈려면 멘탈 좋았어 자 출발 다 보지 뭐 그게 뭐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우리 딸 잘한다 자 아 아 아 아 뭐라고 아 야 최유정 닮았는데 아 아 약간 좀 많이 많이 빠온 최유정이라는데 자 최진철 자 최진철 16점입니다 자 16점입니다 16점 자 이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1등으로 간다 이거 자 자 오염된 최유정이라고 자 김태 읽지 마세요 그런거 읽지 마세요 알았어 좀 통점이야 지금 하나찡찡님이랑 통점입니다 하 자 원래 드럭이 안 뜬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솔직히 쳐줘야 된다 베일 아 아 안 돼 아 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마무리를 할건데 일단 유래 4장을 제가 교환을 할게요 네 어 잠깐만 아 이거 원래로 하자 어 야 야 원래로 할까 이거 네 스타떠야 되니까 아 아니다 아니다 유래가 비싸 유래로 해야지 유래로 해야겠다 유래 유래로 할게 유래로 하는게 맞아 아이다 이거 지금 나 굴리트 굴리트 해야 돼 나 굴리트 해야 되니까 유래로 해야 돼 어 나 굴리트 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굴리트 강화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데 이거를 아 어제 해킹 때문에 자 40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3개 상 딱 맞습니다 엠버서 아 엠버서도 왜 했지 내가 아니 그냥 월배로 할까 그랬네 아 네 어 이지님 안 보인대요 어디가 화장실 갔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왜 했지 이거 이거 아 이거 어떡하냐 슬슬 2,3이 기운이 자 일단 유래를 제가 한 장 깔게요 바로 까고 그렇지 카프 씹어줬구요 오오오오 자 이제 3자씩 깔 겁니다 자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서 이제 점수를 가리는 겁니다 지금 17.17 동중은 리이지님 9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박지성 10점 나머지 엠버서 다 1점 박지성 대한민국 사람이 10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래 같은 경우 아까랑 똑같이 히바우드 스탄 그 차범근은 어 10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5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슈테리케 마이너스 1점입니다 박지성 뜨면 점수 바꾸기 요런 거 어때요 호르몬 좀 괜찮은 거 같아 별론가 별론이다 근데 머리 왜 그렇게 여자들 앞에다 이렇게 돌돌 마는 거 이거 저거 뽕이 풀려서 앞머리 숨이 죽어가지고 숨이 죽는다고 앞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납작하게 돼가지고 다시 또 너도 이런 거야 너도 저는 근데 저는 머리가 짧아서 저거 안 못해요 그래 어 알겠습니다 아아 그래 점수 바꾸기는 노잼이고 박지성만 10점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니 언제 온대요 어 왔네 왔네 언니 여잇지 어 그런 거 하지마 제발 언니 여잇지 그런 거 하지마 제발 자 좋습니다 박지성 10점 이렇게 일단 엠버드부터 까겠습니다 그리고 유리 깔게요 자 먼저 까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장씩 까면 됩니다 자 한 장씩 까면 됩니다 박지성입니다 네 자 1점입니다 그러면 어 레고 18점 자 한 장 까세요 한 장 네 자 하나 찡찡 자 박지성 쓰면 10점입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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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좋습니다 아니 이거 내 거 아이디인데 근데 자 하나 찡찡 18점 근데 지금 리지님이 19점이거든요 여기서 박지성 쓰면 19점으로 역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시죠 아 자 유리도 남았습니다 어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콜콜콜 나올 거 같은데 약간 불안불안한데 아 아 콜콜 요크 자 일단 그러면 요크 자 일단 리진이 거의 꼴등할 거 같습니다 10점이고요 자 하지만 유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유레가 남았습니다 아직 유레가 남았습니다 자 유레 까기 전에 여러분들 아 또 봤나요 지금 2만 몇 명이 보고 싶네요 2만 한 3천명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추천만 2만 명이요 콜 자 여러분들 8천 개까지만 좀 찍고 어 유레 깐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게임 대결이 있거든요 예 예 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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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 30분입니다 와 추천 찍기 왜 이렇게 잘 누르냐 만개도 될 거 같은데 만개 찍자 아 왜 이렇게 잘 찍어요 오늘 야 내가 누르라 할 때 내가 2만 명씩 볼 때 추천 4천 개밖에 안 찍는 거 추천 안 누르면 기민식 오케이 좋아하지 뭐라고 추천만 누르면 기민식 이 딸분 살 난다! 그렇지! 다 좋아서 망기 찍읍시다. 렛츠고! 오빠는 수쌍 수쌍! 수쌍 수쌍! 수쌍 수쌍! 아 미쳤습니다. 오빠는 수쌍 수쌍! 오빠는 수쌍 수쌍! 수쌍 수쌍! 와 그거 망기 봐! 맞습니다. 망기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비감이 삼박이 또.. 리액션이 되겠습니다. 월 월 그래 나 이 친구야! 이 친구가 차고차고 그랬는데 중국계가.. 아니 왜 했잖아! 제대로 하라고 미친새끼야! 리액션이 맨날 제대로 안해! 또라이 새끼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하나찡찡 18점! 레고 18점! 9점이기 때문에 리액션이 가장 마지막에 할게요! 넌 먼저 해!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범근 히바우드 스탑 10점이고요. 나머지 유래 다 5점이고 슈텔리케 마이너스 1점입니다. 가겠습니다. 자! 아 트름 나올 것 같은데요? 트름 나올 것 같다고? 아 아닙니다. 트름 해! 했다고요. 방금 했다고? 어우 냄새 오지네 진짜! 아우.. 아 차분 20점! 차분 20점! 맞아! 차분 20점! 차분 20점입니다. 그래야 역전이 되는 게 차분 20점 가겠습니다. 차분! 자 갑니다! 레츠고! 자 트레젝이에요. 그냥 5점입니다. 자 그러면! 레고는 23점으로 마무리합니다. 합필드 2, 3이네요. 자! 하나찡찡님 가세요. 아 참.. 아 사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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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차로 질 것 같은데.. 사붕! 와 나이스! 나 트레젝이 이거 사카 갈아내기구나. 자 하나찡찡도 23점입니다. 그러면 리즈님 10점이기 때문에 차분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꼴등할 수 있습니다. 자아.. 투투트리! 아 트레젝이 복구되면 가야되나? 아 근데 복구 돼야 될 텐데 씨.. 갑니다! 가..가자.. 사붕 나오면 진짜 게레전이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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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카푸가 떴습니다. 일단은 그럼 1등을 뽑아야기 때문에 이걸..이거 한 장으로 저희가 아 이건 너무 무서워.. 여기 한 장 가격으로 할게요. 자 1등 뽑겠습니다. 하나찡찡! 어 레고 한 장씩 한 장씩만 하겠습니다. 한 장! 가격으로 하겠습니다. 한 장만 뽑을게요. 가격으로! 가위바위보! 뽀! 뽀! 짜쓰! 먼저 할까? 먼저 해. 레고 남았어요. 레고 레고 1,600만 원 우와 좋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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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너무.. 이렇게 되면은 패키지 하나찡찡 거의 우승각이 잡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준비 됐습니까? 섹시 댄스! 섹시하지가 많아 오늘 섹시합니다 충분히 노래 어떻게.. 쌈사라로 가요? 쌈사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거 들어요? 쌈사라? 뭐 편하신거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해냈습니다. 노래 섹시한거 뭐 있냐? 쌈사라요? 위글비글 위글비글 위글비글이요? 쌈살라 쌈살라 나 위글비글 보고싶어 쌈살라 나 진짜 춤 하나도 안하고 왔는데 오늘 연습 안하고 왔는데? 자 이거요? 위글비글 없는데? 네 이겁니다. 나 이 노래 잘 몰라가지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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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ін серьез 하하하 하하하 수고했어.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